이 세상에 많은 제로 제품이 싸지만 이런 제로는 태어나서 처음 볼 거야 요즘에 케라소다 제로 제로한데 이런 제로는 태어나서 처음 볼 거야 칼로리 제로 성감을 제로 모든 것이 제로예요 진짜요? 그래 진짜요 도란용 제로 카드명 제로 모든 것이 제로예요 제로산소 제로산소 모든 것이 제로 제로산소 제로산소 모두 마셔봐요 제로산소 제로산소 왜 이제 알았을까? 제로산소 제로산소 덕지 못살아 야 이거 마셔봐 이거 요즘 유행하는 제로산소네 아 나 이런 거 싫어해 이거 그냥 유행이잖아 이건 그냥 유행이 아냐 세상이 지지틀 발견이란 말야 방으로나 다른 유행들처럼 그냥 케어 거질로 이거 유행임 이런 다음에 사람들한테 잡사봐 잡사봐 한 다음에 너도 나도 인스타에다가 나 이거 먹었음 이런 거 올리는 용도로 몇 개 사서 사진 몇 장 찍은 다음에 그거 안 먹을 사람 되기 싫어서 어떻게든 구해서 하나 먹고나서 안심하고 누가 너 그거 먹어봤어? 하면 자랑스럽게 어 먹어봤어? 하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운 그런 병신 씹쓰레기 같은 그런 유행이 아냐 갈러리 제로 상담은 제로 모든 것이 제로에요 비코틴 제로 중금속 제로 모든 것이 제로에요 제로산소 제로산소 모든 것이 제로 제로산소 제로산소 행복이 두 배로 제로산소 제로산소 왜 이제 알았을까? 제로산소 제로산소 혹시 못 살아 제로산소 제로산소 내 자기 함께 제로산소 제로산소 보니까 마시네 제로산소 제로산소 왜 이제 알았을까? 제로산소 제로산소 없이 못 살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